인기가 많으세요. 우리 걸크러쉬 팀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에 데뷔한 걸크러쉬라는 팀이고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검색해주시고 인스타랑 유튜브 팔로우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걸크러쉬를 검색하면 되나요? 혹시 음반을 내신 거예요? 네 저희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메모리즈라는 걸크러쉬 메모리즈라고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 지금 생방으로 진행되면 유튜버 여러분들이 계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대략 몇만 분이 보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보!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걸크러쉬라고 합니다. 지금 짝짝짝짝 난리 났어요. 짝짝짝짝짝! 네 저희 걸크러쉬는 2019년도 데뷔한 걸그룹이고요. 타이틀곡은 메모리즈라는 곡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섹시 컨셉의 걸그룹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섹시한 매력도 있지만 얘기해보면 되게 비글미도 많은 팀이거든요. 찾아보시면 저희 유튜브에도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많으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팀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어떤 거 맡고 있을 것 같아요? 미모! 정확합니다. 저는 걸크러쉬에서 메인댄서와 비주얼을 맡고 있는 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메인댄서래요. 한 동작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와 소리가 날 정도로 짧게! 아주 짧게! 음악 없이! 음악 없이! 갔다오는 것도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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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휴, 어휴, 나 그만할래. 아, 잠깐만요. 자, 이쪽으로,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아, 네. 저는 걸크러쉬에서 리더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지아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메인보컬이니만큼 저희가 거리노래방이거든요. 네? 저희가 거리노래방이에요. 네. 자,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소절이요? 네. 그냥 아무거나 자신 있는 거 괜찮아요. 사실 이게 급하게 부탁드리는 거라. 뭐지? 어, 저 그러면은 소개하고. 어, 그래요, 그래요. 저분 원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리드댄스 소우보컬을 맡고 있는 핫바디 테리입니다. 저 부탁드려요. 오, 그래요.